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남시현입니다. 자 오늘은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이용해가지고 수익창출이 지금 가능하거든요. 인스타그램에서 수익창출이라고 하는 이 보너스 프로그램 보너스 잠금 해제가 되면은 릴스로 수익창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소로 25달러를 달성해야 잠금이 해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조회수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게 뭐 안내가 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결과물이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 자 일단은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수익창출 보너스 프로그램이 자기 계정에서 활성화가 돼야 릴스에서 수익창출 가능한데요. 이게 뭐 유튜브처럼 딱히 구독자 몇 명이 돼야 된다 뭐 조회수가 얼마 돼야 된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냥 무작위로 사람들이 그냥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은 적용된 거고요. 이 기능이 없으면은 적용 안 된 거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너스 잠금 프로그램을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인스타그램 수익과 보너스 활성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. 이게 기능이 이제 자기 계정에서 활성화가 가능해야 돼요.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서 보너스 프로그램을 잠금 해제해야 된다. 그리고 잠금 해제를 하면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 25달러에 해당하는 수익을 적립을 해야만이 잠금이 풀리게 돼요.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조회수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제가 예전에 캡처한 이미지입니다. 지금 처음에 릴스 플레이 보너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렇게 25달러에 도달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간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릴스 프로그램에 등록된 게 여기에 표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쭉 표시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 1단계가 0%부터 100%까지 진행을 했을 때 25달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구간에 조회수가 얼마냐 도대체 해가지고 안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테스트 해봤습니다. 근데 여기에 지금 조회수가 7,800회로 나와 있는데 이때가 실제로 이 릴스의 조회수가 1만회가 넘었었던 때거든요. 실제 조회수보다 릴스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조회수가 조금 딜레이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릴스 프로그램은 여기에 내가 릴스를 등록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릴스 올려보니까 릴스가 등록되고 바로 안 뜨고요. 다음날 정도 돼야 이제 반영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25달러를 도달해야 되는데요. 조회수 8,000에서 1만회, 8,000회에서 1만회 정도 됐을 때 이 그래프가 차는 거를 체크를 해보니까 한 20% 정도 차더라고요. 인스타그램 릴스 조회수 8,000에서 1만회 정도 됐을 때 25달러 기준에서 대충 20% 정도 5분의 1 정도 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채우려고 하면 이 한 구간당 여기가 20%인데 이 한 구간당 대충 조회수 1만회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다 채우려고 하면 조회수가 5만회 정도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릴스 플레이 보너스 기준이 충족되는 이 55달러 수익 창출 같은 경우에 대충 대략적으로 5만회 정도가 필요하다. 그러면 1만회 조회수 영상 5개가 있든지 아니면 5만회 조회수 하나짜리 뭐 이런 게 있으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이게 꽉 차가지고 25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. 보너스 잠금 해제 됐다 해가지고 메시지가 뜨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계속 보너스 수치를 적립을 하면 되거든요. 계속 릴스 올려가지고 적립하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통과하자마자 체크했을 때 25달러를 적립하고 넘어섰잖아요. 그러면 이제 25불 25달러부터 이제 누적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조회수 5만당 25달러 정도가 지금 수익으로 체크된다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회수 1만당 5불 정도 5달러 정도 되겠고 사실 5달러가 요즘에 환율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저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5천원이라고 쳤을 때 인스타그램 릴스 조회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1당 대충 0.5원 정도 된다 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조회수 1만회를 달성하게 되면 5천원 정도 나오게 되는 이런 수치가 이제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 지금 이 인스타그램 릴스 수익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달 동안 100달러를 적립해야만 지급을 해주고 1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그냥 누적이 되고 지급이 안 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방식은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수익이나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이나 똑같습니다. 구글도 이제 100달러를 적립해야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도 100달러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. 조회수 1만당 5달러 정도가 필요하니까 한 달 동안 100달러를 달성하려고 하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대충 다 합쳐가지고 조회수 한 20만회 정도 네 2만회 아니고요. 릴스 조회수 20만회 정도가 돼야 이제 100달러가 적립이 되면서 이제 한 달마다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는 네 이런 환경으로 지금 인스타그램 수익 창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인스타그램도 릴스로 수익 창출 가능하구요.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릴스로 또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영상인데 편집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조금 끌어올 수 있는 네 이런 좀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매력적인 이런 영상을 이제 릴스 같은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익 창출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